SK와이번스 첫번째 공약 저 응원단장 김주인 응원단장과 제가 공약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지게 되면 저희팀이 지게 되면 겨울잠바 제가 입어봐서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추가해서 목도리 그 다음에 털모자 거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장갑까지 5회까지 입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 첫번째 공약이죠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공약 그것은 바로 우리 오지연 치어리더로 얘기해주겠습니다 저희 치어리더팀의 공약은 저희가 만약에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1이닝 동안 2명의 치어리더가 KT 응원단상에 가서 KT 선수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응원까지 응원까지 1이닝 동안 2명의 치어리더가 KT단상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5회까지 만약에 지고 있다면 KT 팬분들 앞에서 그라운드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T 위즈 치어리더가 저희쪽으로 오겠네요? 그렇죠 KT 위즈 치어리더가 저희쪽으로 오겠죠 선수성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원에서 멋진 승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Y완스 하며 그 몫의 Y팀 팬분들 듣고 계시면 같이 하십시오 SKY완스 화이팅! K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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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T!